안녕하세요 쿠쿠쿠루입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죠? 망고! 네 바로 수박이죠 망고냥 네 수박이죠 이 수박을 저희도 먹을 건데요 이 쿠쿠쿠루의 힘의 상징 남자 중에 남자 우리 대광이 형이 단 한 번의 주먹격파로 이 수박을 깨서 우리를 먹여줄 거예요 다 한 번에? 네 단 한 번이요 한 번의 수박을 주먹으로 형 준비됐어요? 와 진짜 의외다 이거 와 깜짝 한 번에 와 우와 살짝 봐 더 긁어졌어 하하하하 헥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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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여름에 또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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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긴 애플인데요? 이것도 대광이 형이 단 한 번에 손날 격파로 부셔지고 우와! 이것도! 와 이것도 터쳐줘! 이것도 멋있겠다! 이거 이거 내면 진짜 센 거야 터쳐줘 터쳐줘 거미야! 와! 감사합니다! 와! 이거 딱 할 것 같은데 피 나는 거 아니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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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하면 못 먹는다고 으악! 대단하다! 우와! 대단하다! 와! 대단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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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진짜 하네! 와! 비싼 맛인데! 쩐다! 대단하다! 대단하다!